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들만큼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홍역과 결핵 같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무료 접종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부터 중단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낙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을 키우는 베트남인 엄마는 요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홍역과 결핵 등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접종할 수 있지만 자신과 남편이 무등록 외국인 신분인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부터 걱정해야 한 처지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보건소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게 무료로 필수 예방접종을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홍역과 결핵 등 성장 과정의 필수 접종 사업마저 중단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 지역에서 2019년에 2,500여 명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4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성서와 경산지역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국가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에 사업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보건소에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임시번호를 부여해 무료접종을 했던 만큼 추가 비용 없이 임시번호만 부여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경산과 달서구 보건소는 올해 1월과 6월 미등록 외국인 어린이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예방접종을 재개했고 대구시도 다른 구군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